요한 1서 2장 18절에서 29절 말씀 요한 1서 2장 18절에서 30절 말씀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 알리라 아멘 안녕하세요 승리한 상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요한 1서 2장 18절에서 29절 말씀을 저 그리스도를 식별하여 막아내자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두 차례에 걸친 앞부분 강제를 통해서는 예수님께서 빛으로 이사장에 오셨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3일차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의 성취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줬습니다 그 안에서 성도는 하나님과의 교제 예수님과의 교제 그리고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빛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음 안에서 이것을 우리가 배우고 가르침으로써 계승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되었고 이 모든 것을 경험하게 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빛 가운데 있게 된 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개명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 거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경험됨으로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빛의 교제가 나타나므로 우리가 가는 길이 하나님이 주신 길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의 길임을 또 동시에 확인해 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우리가 무엇을 주의해야 되냐면 바로 저 그리스도 거짓 선생들을 주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18절 말씀을 봅시다 왜 이것이 주의해야 되는지 참 처음부터 이것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저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이 말씀은 누가 하셨습니까 아래 저간한데 마태복음 24장의 말세의 증조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24장 24절을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미혹하리라 라고 얘기하면서 유혹하는 자 미혹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들이 나타날 것이 마지막 날의 특징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였고 이것은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세의 가증한 것들이 나타나는 것이 연결되어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저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느라 자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알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이 말이 지금 성취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저 그리스도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위에 저 그리스도가 많아지게 된 그 모습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왜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주의해야 되냐면 19절에 나타나는데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자 이 부분이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랑 완전히 상관이 없고 우리하고 완전히 동떨어진 존재로서 우리를 공격하는 자들이 저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처음에는 우리처럼 지냈어요 우리와 같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이후의 모습은 어땠냐면 우리에게서 나갔어요 우리에게 나가면서 다양한 이유와 다양한 원인으로 나가게 됐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때로는 자신들이 더 옳은 길, 더 좋은 길이라고 얘기하면서 나가요 근데 이것이 왜 굉장히 위험한 거냐면 우리가 요한 1서 1장과 2장이 상반절에서 봤던 것처럼 성도의 모임은 어떤 모임이에요 바로 빛이 되신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곳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개명이 이루어지는 곳이고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승리가 경험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서 나갔다는 것 이 자체에 무엇을 포함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와 분리된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삶은 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개명이 없었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빛의 역사가 없었어요 빛 안에 거하는 고자는 소망도 없었고 그것을 원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우려와 잠깐 함께 있었으나 나갔고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제와 하나님의 교제로 연결 그 안에 있지 않았어요 근본적으로 그 안에 있지 않았던 거예요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였습니다 즉 우리가 이건 계속 강조하지만 우리가 어떤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어떤 특생을 가지고 인간적인 모습으로 모임을 얘기하는 그 모임이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에게 속하였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 삼일체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 있는 바로 그 공동체예요 끊임없이 그들이 반대하는 것은 인간적인 이유를 얘기하지만 본질적으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22절에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리네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라 그래서 이제 힘써 이것을 드러내요 이들은 교회에 소속되지 않았다는 걸 드러내요 하나님이 세우신 신적 기관에 소속되지 않았다는 걸 드러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개명이 이제는 한물 흘러갔다고 얘기해요 빛듯이 하나님하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들한테 우리가 나가서 총칼을 들고 싸워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 오만 가지 여러 가지 이유를 들고 상황을 들고 시대를 들고 환경을 들고 어떤 유력자의 주장을 들어서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이곳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곳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옛날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너희들이 기억해야 될 것 너희들이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20절입니다 너희는 이런 자들이 나가고 이런 자들이 끊임없이 너희들을 공격할 때 무엇을 봐야 된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거룩하신 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냐 이 기름 부음은 누구를 얘기합니까? 바로 성령을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거룩하신 자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부분을 우리에게 정말 생동감 있게 잘 표현한 말씀이 요한복음이어서 이 요한일서를 볼 때 요한복음 말씀을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장면을 다시 떠올려 보면은 우리에게 이야기할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가 나아갈 바를 알게 하시는 이 성령의 역사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복음의 말씀과 이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성령의 열매를 허락해 주시는 이 역사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이미 받고 모든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령의 역사가 이미 우리 교제 안에 충만하게 있어요 왜 그래요? 성도의 교제라는 건 우리가 역으로 다시 짚어 나간다면은 성도의 교제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교제를 얘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교제 안에서 우리가 나아가는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개명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 안에 사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경험이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는 것은 빛 대신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삶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졌고 우리가 이미 경험하였고 그 안에서 우리가 이 잘못된 것을 구분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서 떠나가는 이들이 무엇에게서 떠나가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21절에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우리 공동체는 빛 대신 하나님과 함께하고 사랑의 개명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알아요 이미 배웠어요 이것을 잘 들었어요 잘 의지했어요 잘 계승했어요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있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것을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특징이 뭐냐면 그래서 끊임없이 거짓말을 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우리가 현대 사회에서 정말 많은 분란을 일으키는 종교 지도자들이 있는데 그 종교 지도자들이 어떤 지탄을 받기 시작하면 가장 빠르게 가장 손쉽게 이용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거짓이에요 이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랬을 때는 우리가 거짓말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거짓말을 한다며 거짓은 진리에서 나오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우리가 앞서 나눴던 정력에 빠진 무엇인가를 추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예수 그리스트의 복음을 전하고 사랑의 역사를 위해서 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알아요 그리고 우리도 알아요 무엇을 통해서 알아요? 거짓말하는 사람이 누군가를 통해서 이것이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떠난 자기의 일을 하는 것인지 우리가 구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 수 있는 진리의 말씀 성령의 역사는 이미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구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더 구체적으로 이 저 그리스트가 우리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다가오고 무엇을 시도하는지를 가르쳐주는데 그것이 22절과 23절입니다 22절을 보면 분명히 나타나요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자 그래서 거짓으로 계속 우리를 유혹하고 거짓으로 우리를 끌어들이는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요 예수께서 그리스트의 심을 부인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리스트의 심을 부인해요 예수 그리스트의 복음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승리하게 한다는 이 사실을 부인을 해요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가 그리스트에 대한 신학적인 관점으로 보면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같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이 신인 양성을 부인하는 이 단 사조에 의해서 사조에 대한 요한 사도의 경고로 이 부분이 분명히 쓰여진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얼마나 더 악해졌냐면 우리 인생에 예수께서 그리스트의 심이 중요해? 예수께서 그리스트의 심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일일까? 이런 질문으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트의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한다는 건 뭐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이루신 것이 뭐예요? 구속사예요 거룩하신 자에게 기름 부은 받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뭐예요? 구속사예요 구속사는 뭐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얘기해요? 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얘기해요 죄의 문제가 왜 중요해요?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데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현대사회에서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죄의 문제를 언급하는 것이 교회에서 필요할까? 목회를 하는데 도움이 될까? 누가 요즘에 영생을 바라보면서 살아 현재의 어떤 이익과 현세의 삶의 어떤 만족을 위해서 사는 거지 이런 이야기가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신앙인들 내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이런 이야기가 퍼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상이 만연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자들 적 그리스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나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 아버지가 없을 때 아들을 지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있느냐 자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가 1장과 2장 상반절 말씀과 계속 연결됨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 1서 전체 말씀 듣는 것을 매일 반복하시는 것이 좋아요 아들을 부인한다는 것은 사랑의 개명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 제물 되심 하나님과 우려를 화목하게 하심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심 이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창조주로서의 능력과 통치자여서의 은혜와 구원자로서의 사랑과 심판자로서의 공의를 전부 부인하게 되는 거거든요 아들을 부인한다는 것은 이 전부를 부인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아니 그들은 하나님을 힘써 거부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아들을 부인한다는 것은 그러나 아들을 지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 통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했어요? 성도로 교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교제를 통해, 하나님의 교제를 통해 말씀의 교제와 사랑의 교제와 빛의 교제로 우리가 이것을 충만하게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짓말하는 자들은 여기서 떠나게 만들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것처럼 세상을 이기는데 사랑이 과연 가능할까요? 그것은 뭐예요? 우리의 인식이 이미 이 거짓말하는 자들의 많은 이론에 우리도 알게 모르게 지금 많이 익숙해져 있다는 거예요 익숙해져 있는 것이 사실 이 요한일서를 주셨던 이 시대보다 지금이 더 강해요 더 강하다는 건 뭐예요? 이때보다 이 말씀이 주어졌던 그 시기보다 더 많은 저 그리스도가 활동하고 있고 더 집요하고 더 확장된 분야 안에서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가 받는 모든 교육과 모든 미디어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듣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듣는데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듣는데 점점 멀어지게 만들고 있거든요 이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상황을 보면 너무 좌절스러워요 너무 마음이 답답하고 불안해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명확한 선언을 보셔야 됩니다 24절을 보시죠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저도 경험하고 여러분들도 경험하고 우리가 함께 경험하는 것이 뭐예요? 처음부터 들은 이 321차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비단에 거하게 하시는 하나님과의 교제와 사랑의 개명 속에서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과의 교제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빛으로 인도하시는 321차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 끊임없이 배우고 가르치는 생명의 교제가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물들어 있지만 그것보다 더 확실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복음의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왔다는 거예요 물들어 있는 것은 불확실한 것이지만 이 복음이 우리에게 소유되었고 우리가 이것을 알고 있고 이것을 나누고 있고 이렇게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에서 또 예배를 통해서 끊임없이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야기하는 것 또한 멈춰지지 않고 있고 어떻게든 이것을 듣게 하신 하나님의 미리 일하심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미리 일하심이 없었으면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지도 못했죠 제가 이런 말씀을 여러분과 교제로서 공유하지도 못했겠죠 근데 어떻게 하셨어요? 우려라금 듣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게 하셨어요 거하게 하라는 것은 이 안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할 수 있는 이 순종의 근거가 뭐였어요? 앞서 얘기했던 대로 아이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했던 것처럼 이 말씀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이 경험이 순종의 근거가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승리한다는 우리 기독교의 역사 교회사가 있어요 말씀의 증거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어요 이것이 우리 순종의 근거가 된 거예요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분명히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것은 정말 수십 번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2장 이후 말씀은 1장과 2장 상반절 말씀을 계속해서 대시붓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빛의 교제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희생 제물을 통한 희생 제사를 통한 사랑의 개명의 교제 그리고 성도가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복음의 교제 그것이 지금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거함을 경험하고 있잖아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이 경험을 우리로 하여금 잃지 않게 만드세요 아무리 많은 저 그리스도가 있고 거짓말하는 자들이 있고 우리를 미혹하는 자들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것을 경험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복음을 소유하고 이 놀라운 교제를 이루어 나가는 것을 누구도 막을 수 없게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경험할 수 있게 보장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을 보면 정말 절망적이에요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악해질까 어떻게 예전에는 그래도 주일학교 나오면 예수님이 어떤 인생을 사셨는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전했는지 정말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가는 걸로도 귀에 딱지가 들고 여름 성경학교, 겨울 성경학교를 통해서 수련회를 통해서 또 우리가 스스로 만드는 성극을 통해서 스스로 고백하는 시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님의 역사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주일학교만 지나도 정말 많은 것을 듣고 자랐는데 지금은 이것을 전하는 게 너무나 힘들어요 이것을 기억하게 하는 게 너무나 힘들어요 아이들이 기억하고 아이들이 바라보고 아이들이 반복적으로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듣게 하고 이것에 순종하게 할 정도로 우리로 알고는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있음을 알게 하세요?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그것이 곧 영원한 생명이라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분명히 보게 하세요 그런데 반대로 무엇이 계속 있는 거예요? 26절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해서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써노라 그런데도 미혹하는 자가 계속 있다 그러니 너희들은 무엇해야 된다? 27절 너희는 죽게 받은 바 기름 부음이 앞서 동일한 것이죠 거룩하신 자에게 기름 부었다는 20절 말씀과 동일하게 평행으로 나와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기름 부음 성령의 역사 안에서 너희 안에 관한 이것이 우리 안에 있어요 이미 우리에게 풍족히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아무것도 너희들을 가르칠 필요가 없고 자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좀 체크를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의 말씀을 듣고 성령이 인도하시니 아무도 너희 가르칠 필요 없어 그러니까 너희들 자고 우면하지 말고 그냥 계속 이렇게 살아라고 하니까 어떤 분들은 이것을 해석하는 게 말씀이 있고 성령이 가르쳐주는데 내가 왜 목사님한테 따로 교육을 받아야 되고 교회 전사님들한테 왜 따로 교육을 받아야 되고 왜 엄마 아빠한테 따로 교육을 받아야 돼요 알아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다 가르쳐줄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앞서 얘기하지만 다시 한번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영생의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미리의 은혜를 받은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을 허락하셨어요 영적인 부모들을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대로 성도의 교제 예수 그리스도의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신적 기관으로서 교회와 가정의 교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이 질서 안에서 준비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축복의 통로들이에요 이것을 부인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이미 이루어졌는데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몰이가 무엇을 통해서 확인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개명이 세상 모든 악한 것을 이기는 것을 경험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빛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대속의 은혜를 받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거짓을 이기는 놀라운 삶을 경험하게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것을 확신하게 만들었는데 어떤 자들이 있다고요? 거기서 나와야 되라고 하는 자들이 있다고요 그 방법으로는 앞으로 세상 살기 힘들어 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도 너희들이 배워야지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무엇을 위해서?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높아지기 위해서 비슷한 것 같은데 되게 달라요 다른 것이 어떤 부분에서 달라요? 우리가 이미 앞서 나눴던 것처럼 이들이 이긴다 이들이 높아진다 이 안에는 전부 정욕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랑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너희들이 더 배워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마치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나에게 저라면 내가 세상을 다 주겠다는 그것과 다르지 않아요 자기들도 소유하지 못한 것을 주겠다는 거짓말이고 결국은 멸망으로 같이 들어가려는 유혹일 뿐이에요 그래서 생명에 관하여 우리의 영생에 관하여 참된 자유에 관하여 승리에 관하여는 우리가 무엇을 보면 되냐면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안에 거하라 주안에 거하라 주안에 거하라는 이 가르침 외에 따른 것은 헛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목회자가 되고 나니까 더 강하게 경험이 되고 더 확실하게 경험이 되는 거예요 제자들을 가르친다 그랬을 때 자녀들을 양육한다 그랬을 때 어떻게 양육해야 될까 무엇으로 양육해야 될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앞으로는 집 사기가 너무 힘드니까 이제 주식으로 눈을 돌려야 되고 선진국 같은 경우는 부동산이 자산을 차지하는 비중과 증권이 자산을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비슷비슷하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주식이 더 수익률이 더 높아서 더 높다는데 앞으로는 집을 살기 위해서 이렇게 아동바동하는 것이 아니라 주식으로 먼저 이렇게 아이들을 좀 교육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경제 교육을 시키고 세금 교육도 시키고 이래야지 이제 아이들이 잘 살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고 살게 돼요 근데 이런 걱정이 틀린 건 아니에요 필요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건 그건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혜 구속의 일꾼으로 불의심을 받은 사명 소명 아버지의 뜻을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때 쓰임 받기를 원하는 거룩한 은혜의 통로가 되는 삶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아들도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도 아끼지 않고 다 주심을 창조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분께서 구원의 하나님께서 심판의 하나님께서 주심을 알았을 때 오히려 우리는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는 참된 자유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승리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그의 사랑의 개명이 이 세상을 이김을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사실 세상 교육보다 말씀 교육이 더 중요한 거고 세상의 삶의 방향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으로서의 삶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이고 방식이고 이유인데 다른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끊임없이 이야기하게 하는 거예요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끊임없이 이야기하는데 이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우리에게서 나갔기 때문에 성경을 근거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때로는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꾸며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는 진리가 없고 거짓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 29절에 정리를 합니다 자녀들아 이제는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오로로 당대함을 얻어 그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영생을 경험하고 마지막 때가 왔을 때 참된 삶은 바로 그 안에 거하는 삶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이고 우리가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 알아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의를 행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임을 증명한과 동시에 우리도 누가 거짓된 삶을 살고 참된 삶을 사는지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본문 목상학을 통해서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바로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서 나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본질적으로 거짓말은 잔데 그 거짓말의 내용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심을 부인하는 것이고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를 미혹하는 것임을 우리가 26절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적그리스도를 아는 지혜와 승리는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이것은 바로 진리 안에서 우리가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주신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이미 경험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는 바로 이 말씀 우리에게 끊임없이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이 세상이 아무리 타락하고 이 세상이 아무리 정말 거짓된 것으로 가득 차서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지만 우리가 이 안에서도 끊임없이 무엇을 경험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얼마나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열심히 듣게 하시는지 우리에게 들을 기회를 주시고 들을 기회를 주시고 따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이해하게 하시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참된 것과 거짓된 것을 구분하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가 가르치신 그대로 행하면 됩니다 네번째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디에 거하고 그것에 거함으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 안에 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 거했을 때 우리는 당대함을 얻어서 그가 오실 때 부끄럼 없이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찬양하면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다섯번째 찬과 거짓은 결국 무엇으로 구분되나요 하나님의 의를 성령의 열매를 맺느냐 안 맺느냐로 결정돼요 그래서 갈라데에서 오장 19절과 26절 예전에도 잠깐 나눴지만 여러분들 분명히 나타납니다 육체일과 성령의 일이 나타나는데 육체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승배와 주수패설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당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에게는 거짓 선지자를 끊임없이 드러내는 것은 이러한 것들 뿐이라는 거예요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것이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음과 자미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지난해 특강으로 살펴봤어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었어요 이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막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막을 수 있는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력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래서 정력이 없어요 이 길로 가지 않아요 육체의 일로 우리의 것을 이루려 하지 않아요 분쟁과 시기와 분댕과 당짓는 것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으로 우리가 한류하고 하지 않아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을 즐기면서 이 길을 갈려가지 않아요 우상 숭배가 필요하지 않아요 다른 것을 성기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인정할 필요가 없어요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인데 계속 거짓 선지자들이 그리고 세상 문화가 자꾸 회색지대를 만들어요 자꾸 회색지대를 만들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는 것입니다 계속 나머지 말씀을 봅시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력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역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라 자 분명히 얘기입니다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우리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가 자연스럽게 나타나요 근데 헛된 영광을 구하고 육체를 따르는 사람들은 서로 노역게 하고 서로 투기하는 일만 해요 끊임없이 다투는 이유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해야 될 이유 그 사람이 정말 나의 미움을 받는 것이 당연한 이유만 계속 만들어요 그리고 그것이 때로는 정의로운 주장처럼 보이게 또 포장도 돼요 근데 조심하라는 겁니다 조심하라는 겁니다 본문의 중심상으로 봅시다 요한일서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영생입니다 요한일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며 영생하시는 분이심을 알게 하고 예수 안에 거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영생이 주어진다는 것을 밝히고 있어요 이는 성도들로 하여금 구원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을 갖게 합니다 요한일서는 서론 1장 1절에서 4절 본론 1장 5절에서 4장 21절 결론 5장 1절에서 21절로 구분됩니다 본론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빛 대신 하나님과의 사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마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고 오늘 본문 말씀은 2단을 경계하라는 2장 18절에서 3장 12절까지의 말씀인데 오늘 본문 말씀은 2단의 기본적인 성격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말씀이고 2단을 막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범죄자에 대한 성도의 자세를 우리에게 3장에서 가르쳐주고 있고 형제를 사랑하라는 말씀 가장 중요한 말씀 그래서 이 2단을 경계하고 주의하면서 무엇을 계속하라는 거예요 사랑의 개명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은 사도행전을 통해서 확인했죠 우리에게 끊임없이 고통을 가하는 존재들을 우리가 힘을 모아서 싸워서 물리쳐라가 아니라 사랑의 개명을 계속 실천하라였어요 교회가 세상을 이긴 방법이거든요 교회가 세상을 이긴 방법이에요 말서 싸우라가 아니라 끊임없이 사랑의 개명을 실천하라 때로는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를 공격하는 그 사람을 사랑하라는 그 의미도 분명히 들어가지만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 세상을 살면서 경험하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 나를 공격하는 A와 싸우는 것보다는 내가 돌봐야 될 B에게 복음의 사명을 하는 것이 더 옳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것을 확인했잖아요 첫 번째 성도의 교제에 대한 내용에 분류해서는 각종 교제를 통해서 성도의 자아를 충실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내적 충실을 기한 성도들은 외적으로 이단을 식별하고 그것을 물리칠 뿐 아니라 당시 영지주의 영향을 받은 자들로 인한 진앙적인 혼합주의로의 잘못을 막아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중심사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지금은 마지막 때요 저크리스도가 기승을 부리는 때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마지막 때와 저크리스도를 말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는 예수님의 초림으로 시작하여 재림하시는 시간까지입니다 이는 굉장히 긴 시간이지만 영혼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안목에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아요 현대는 마지막 때가 무르익어 말세지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 말씀을 주셨던 그 시대보다 저크리스도의 활동이 좀 더 왕성하고 더 교묘해지고 더 일반화되고 있죠 저크리스도는 두 가지입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그리스도로 가장하고 온 자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존재입니다 저크리스도는 한때만 있는 유일한 존재가 아니라 어느 시대에 어느 장소마다 있어 왔어요 본문은 마지막 때와 저크리스도의 정체를 밝히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교회 안에는 저크리스도의 편에 서 있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활동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교제를 거부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대신과 하나님의 아들 됨을 거부하는 거고 세 번째는 성도로 유혹하는 거예요 잘 구별하여 미혹받지 말아야 됩니다 첫째,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와 정상적인 교제를 거부하고 교회를 배반하고 공동체에서 나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둘째, 성경의 참된 교리를 부인하고 그 중 대표적인 기독론에 대한 부인으로 예수의 신성이나 인성 둘 중 하나를 어떤 형태로든 거부합니다 셋째, 저크리스도의 영은 불신자보다 성도의 영을 미혹하는 일에 더 관심과 열성을 갖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들이 이들을 미혹으로부터 승리하는 길은 성경의 가르침 안에 과하며 이미 배운 말씀 안에서 성령의 인도와 시험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도록 인격과 삶을 지녀야 됩니다 이러한 사실을 가르쳐 성도가 바로 위치와 삶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이단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은 예수의 양성, 인성과 신성을 거부하고 한쪽만 따르는 것입니다 이단은 예수님 위에 성김의 대상을 가지고 있고 성경 위에 다른 개시나 규발만 가지고 있어요 그들은 전통적 교회를 거부하고 자기만 진짜라고 주장하면서 교회로부터 이탈합니다 이단의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잘못된 신안을 가지고 있고 그들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시험을 부인하므로 예수님의 선제성을 거부하거나 목적자의 증언을 거부하면서 예수님의 육체로 오심을 부인합니다 또한 예수를 믿더라도 십자가 대숙 이외의 구원에 다른 무엇인가를 첨가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에 대한 잘못된 주장을 하면 이단이라고 합니다 본문은 이단의 정체를 가장 쉽게 밝혀주는 말씀입니다 자 본문 다지기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속한 곳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 성도의 교제와 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한이 서신을 기록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미 이 진리의 말씀을 너희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진리의 말씀 안에서 이 모든 것을 이기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거하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이 말은 바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말씀을 인정함으로 이 말씀을 의지함으로 이 말씀을 계승하여 이 말씀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것이 우리 삶의 중심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네번째 그리스도인의 생활 속에서 오류와 싸워 승리할 수 있는 두 가지 무기는 무엇입니까? 죽게 받은 바 기름 보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예요 이 두 가지 무기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미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무적의 무기예요 이것을 가지면은 우리가 오류와 싸워 이길 수 있어요 자 본문 적용입니다 저크리스도의 특징이 성도의 교제의 거부 신앙의 거부 성도를 유혹함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현대는 이것이 어떠한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앞서 얘기한 것처럼 더 교묘하고 더 일반적인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죠 교회의 목적이 뭐야? 교회 왜 모여? 교회는 왜 다녀야 돼? 라고 했을 때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그 여러 가지 이유에 희한하게 뭐가 없냐면 예수님을 아는 일이 없어요 사랑의 개명을 지키는 것이 없어요 회계의 역사가 없고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3일치 하나님의 구속사가 없어요 다른 것만 있어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형상한 어떤 분위기가 있고 좋은 관계가 있고 좋은 환경이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너무 마음 아픈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어느 교회 다닐까? 회계를 너무 강조하는 교회 가지 말아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너무 강조하는 교회 가지 말아야지 때로는 이런 기준을 두고 교회를 보시는 분도 있어요 아니면 아이들을 가르치는 어떤 특별한 교육 프로그램이 있나 프로그램을 확인하는 경우가 있어요 마치 학원을 돌아다니면서 학원에 어떤 교육 커리큘럼이 있나를 보는 것처럼 주일학교 아이들이 무슨 교재로 공부하고 있는지를 보려하지 않고 예수님 이야기에 대해서 얼마나 진지하고 정확하게 가르치는지를 확인하지 않고 사실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여기는 그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다른 것을 보고 오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그것이 그래도 받아들여주고 감사한 경우는 교회를 처음 오시는 분들이 그러면 각자의 목적에 맞춰서 각자의 환경에 맞춰서 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시던 분들이 때로는 직분을 가졌던 분들이 교회로 옮기기 위해서 찾아오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개명이 실천하는 것이 기준이 아닌 경우가 자주 나타났죠 이것이 우리가 유혹임을 인식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유혹임을 인식하시고 이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이미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성령의 역사에 힘입어 우리가 이 유혹을 이겨나가자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 분부터 이 유혹을 이겨나갔으면 좋겠어요 교육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여 전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자녀를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에 나가서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협력해 주세요 협력하실 때 강압적으로 하지 마시고 온유함으로 자비함으로 성김으로 자녀들을 보내주세요 그리고 여부름은의 교회가 사랑의 개명을 실천하기 위해서 정말 세상이 보기에 너무나 미련한 길로 갈 때에는 여러분을 기뻐해 주세요 우리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들은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들은 이를 기뻐해 주세요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가 여러분들 눈앞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라볼 수 있는 이것을 기뻐할 수 있는 우리 가족들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주 공동기도 제목은 빛되신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따라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전하는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소서입니다 오늘 보문 말씀을 통해서는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것보다 우선되는 모든 이유들 성경을 배우는 것을 하지 않나도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바라보고 함께하는 것보다 중요하다고 주장되는 많은 문제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 다른 방법이 더 지혜롭고 현대적이라는 이론들 이러한 것들이 본질적으로는 참된 교제에서 떠나는 것이고 신앙을 버리고 세상을 따르는 것이고 유혹하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소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이기는 것은 빛되신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는 것임을 증거하게 하여 주소라고 기도하는 우리 승리한 상 가족 여러분들 강성 성경 연구원 여러분들에게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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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